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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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줌쿠리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 2B로 솔로 쇼다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고요 자 상자 어 다이너 다이너 먼저 잡고 어 야 체력이 왜 이렇게 없지 어 잠시만 저 프랭크가 굴쇼트 요로 하고 어 저 파이퍼 한대 오 파이퍼 무빙 오 프랭크 오 안맞았고 안맞아 다이너야 저 큐브 먹지 저거 안먹어? 트롤이네 저거 어 프랭크가 먹네 프랭크 프랭크로 그거 채워주시고 도자마서 때리면 되는데 프랭크가 어디갔지 프랭크 여깄나? 여기? 여기 아니었어? 아 여기 아니 다이너 튀어버리기 다이너 너는 나를 못잡는다 너는 나를 못잡아 너는 나를 못잡지면 나는 너를 잡을 수 있단다 어딨어 어딨어 못있어야 못있어야 여기 위에 있겠지? 역시 도망가쥬 도망가쥬 여기 있겠지 당연히 오케이 하 넌 거기서 죽어라 평생 인성질 넌 티밍 아니야? 인성질 일부러 죽어있는 것 처럼 하고 일부러 튄척 하고 으이구 다 티밍인줄 알고 티지? 모티스야 넌 존버 그럴밤엔 그냥 존버를 타시든가 이 존버도 못타는데 어 저 모티스 어 안닿네 저 칼 다이너야 저 칼 칼 야 너 탄창 없니? 아니 야 칼을 잡아야지 칼칼 칼 다이너야 저 칼한테 잡혀? 너 다이너랑 근접점 붙어 붙어냐? 칼아 너 체력 없어야 다이너 근접점 붙어가지고 그런거 같애 아 저기 옆에 일단 모티스 그리고 칼 모티스 프랭크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지? 칼 모티스 프랭크 그리고 또 한 명 칼 모티스 프랭크 프랭크 모티스 어 어 제키 제키 한 명 어 제키있거 제키 프랭크 두 명 남았어 오케이 야 이게 야 이건 티밍이 아닙니다 이건 양각입니다 양각도 다 젤략이죠 오 잠만다 체력없어 오케이 잡히고 안돼 자 이번판 어떻게 될까요? 어 메카크로우 오 제 현지란건가 어쨌든 제 스타 포인트 많을거로 봐서는 제 잘하는거거든요 일단 강화공격 찾고 일단 이 상자 먼저 까겠습니다 상자 잠만 데미지가 300 크로우 체력이 2800 몇 이었죠 그래가지고 어 그거 어 강화공격 채우자 한방컷 어 크로우가 갔나 어 비비가 펜이 잡았고 크로우가 리커 잡았고 어 크로우 잡았고 일단 릭 비비 리커 비비 리커 8비트가 있어요 오 저 크로우 비비 리코 8비트 크로우 그리고 어 지금 브롤러 난 브롤러 2명 만 알면 그럼 이거는 어 비비가 브록 잡았어 비비랑 크로우 그리고 또 누구지 아 브록 브록 있어 비비랑 크로우 발리 비비 크로우 발리 그리고 또 누구였지 어 비비 크로우 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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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사 아 잠깐만요 어 일단 강화공격 채워야돼 로사를 일단 채워주시고 어 저 로사 야 저 로사 도쿠로 못 야 뭐야 야 비비 궁극기 데미지가 야 이거 비비야 못 이긴다 이거 비비 못 이겨 이거 야 비비야 왜 내 쪽으로 오니 왜 내 쪽으로 와 잠시만 오야 오 야 이 녀석 봐라 어디서 감히 이 녀석 봐라 야 이건 야 이건 죽었다 안돼!! 자 이번반 다이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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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보 높은거 같은데? 다이너 7랩 같아요 7랩 다이너에 그 상자 아 재키다 오케이 다이너 잡혔고 그럼 프랭크 오 안 맞았고 으아 으아 이번엔 제키가 이겼는데? 제키 벌써 9개야 야 이거 9개 하면 제키 절대 못 이겨 야 게다가 가운데 저거 어 잠깐만 야 브록이 제키 잡았어? 야 이렇게 되면 브록이 이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야 브록이 뭔가 야 제키가 이길 좀 더 쉬웠는데 아 근데 브록이 그 파워큐브가 적겠구나 그 반조각 정도 떨어져가지고 저기 왼쪽에 누가 있겠지? 왼쪽으로 가자 도라도라 어 지금 그사이 브록이 다 잡았네? 어 잠깐만 야 여기 위험한데 위험해? 야 이거 왼쪽으로 가자 가자 왼쪽에 아무도 없나? 어 잠깐만 어 저 파이퍼 어? 파이퍼야 너 나 목먹.. 어 뭐야 야야 이거 부쉬 때릴 수가 아냐 야 저 파이퍼 핵이야 핵 핵 핵! 파이퍼 핵이야 핵 핵이야 나 다 알아 어 야 잠만 저 부록 감이 어디서? 부록녀습이 부록 까불다가 넌 죽었다 어 어 잠만 저 부록 부록녀습이 어디서 감이 아 저 부록 제가 이기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록? 그럼 어차피 안 아 인성질 참교육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성질 참교육이야 인성질 참교육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성질 참교육하는 영상 어 잠시만 어 가젯을 깔면 얘가 느려지겠죠? 어 잠시만 야 이 가젯을 부순다 알아? 이런거 처음 봤는데? 봐라아! 딸도 딱 때리고! 죄송합니다 행님 안돼!!! 인성질 참교육이야!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